네 계속해서 요가원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가 운영 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역시 요가원도 교육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보고 이 정도 프로필의 실습 물론 봤죠. 좋은 강사님을 모셔야 됐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절박해 보이는 그런 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더 저는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추억이 있는데 수업이 끝나면 회원들이 약간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어둡고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 이런 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충분히 그것을 디펜스 해드리고 그리고 이 선생님을 믿고 기다려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는 저의 마음 그릇이 작았고요. 초보 원장이잖아요. 처음 운영하던 거니까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모든 회원들한테 칭찬받고 회원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제가 그런 강사님을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되게 절박해 보이는 그런 강사님을 제가 모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회원들이 자꾸 불만을 얘기하니까 강사님을 이렇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지도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이 회원들이 와서 보는 게 건강한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아까 아파 보이거나 얼굴 색이 칙칙하거나 이러면 회원들의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한 예고요. 좋은 강사님을 모시려면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좋은 페이를 드려야 좋은 강사님이 오는데 원장으로서의 입장은 조금 이제 적정한 가격에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강사님의 입장은 또 틀리겠죠. 그래서 정말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책임감을 갖고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는 강사님을 솔직히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나와 궁합이 잘 맞는 강사님을 모시겠다던가 아니면 정말 실력자를 모셔서 좀 많은 페이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던가 기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인연된 강사님은 쉽게 이렇게 교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젊고 어리석고 또 남의 말에 이렇게 솔깃솔깃 자지우지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원장님이 주도권을 갖고 기준을 갖고 강사님을 지켜주신다면 회원들도 믿고 따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가원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회원들과 이런 유대관계에서 느꼈던 보람인데요. 정말 몸이 좋아져서 나가는 회원님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2003년이니까 십몇 년이죠.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회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나누는 따뜻한 정에서 우리가 힐링을 하잖아요. 요가라는 게 몸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19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의 몸을 바라본다는 게 굉장한 친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금방 친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또 여는 것 같아요. 수업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토닥토닥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아 이분의 아픔을 느낄 수 있잖아요. 진정한 위로를 해드리면 또 그분도 쉽게 마음을 열고 또 진지하게 수련을 하시고 건강해지는 모습에 많은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가 강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당분간은 다시 요가원을 오픈할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평생 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평생 요가를 할 거고요.